불이 여기 불 켜지는 않나요? 오케이 수면 안 돼? 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 나 지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이제 다 끝내고 집에 가고 있어요. 상호감아봐요. 저 집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잘 있었어요? 아 운동하고 형이랑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 끝나고 짐 챙겨서 집에 가고 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보고 싶었어. 아 보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왜 아무 말이 없어. 나 안 보고 싶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 너무. 어 이거 약간 하느님이 보호와사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얼굴에.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물을 하고 있는데 애 Professor 오늘 하 CHRIS 한 거 홍석이 형이 말했구나. 허가 나 입덕한지 2주 됐어 반가워 형 2년만 더 좋아해줘 4 으 으 으 하체 팁니다 여러분 팁니다 더 해주세요 저 패주세요 2주 말에서 2년 말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2주 말에서 2년 말 한 거야. 오해팹니다. 20년, 20년 좋아해줘요. 제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사랑의 만기가 어딨어. 하지만 사랑의 호동은 있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여러분. 자기야. 자기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해? 궁금하네. 궁금하네. 자신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해? 왜 안쓰러워? 분실한 구입에 도전하냐고. 하나님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유효기간이 이렇게RAY? 2년? 자기 패입니다. 알았게 그러면 이제. 알았다. 오케이. 오케이. 한 724년? 사과 다 먹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팬리다가 약간 우참 챌린지처럼 약간 좀 웃음을 참아야만 되는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팬리다가 좀 많아졌는데 여러분 자기 안 해주는 나 팬다고? 나 집 다 와간다. 이거 절대 회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집에 다 와가서 그래도 각기 왔어요. 어쨌든 저 갑니다 여러분. 10분에 딱 그래도. 한 7, 8분 할 줄 알았는데 11분 채우고 갑니다. 11분. 오늘 돌고 돌아도 나오더라고요. 헬스장에서. 11분. 되게 기분 좋았어. 개인적으로 돌고 돌아 좋아 봐. 왜냐면. 돌고 돌아 딱 1절만 듣고 가야겠다. 나 갈게. 갈 준비할게. 갈 준비할게.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돼. 오늘 뭐 해. 사소한 미스케이션까지. 싶은데. 듣고 싶은데. 갑자기 넌 모르던 남주 얘기를. 내가 이상한 거니까. 친구인데. 10일부터 됐네? 벌써 10시 넘었네. 벌써 10시 넘었네. 어떻게 해야 잘 나올까. 이 시간에 2만 분이나 보고 있어. 이 시간에 2만 분이나 보고 있어. 오케이. 이제 점점 이 중. 그리고 이 시간에 2만 분은, 이 시간은 2만 분이 미련으로 가요. 이 시간에는 2만 분이 없는 매력으로 가요. 날씨가 온 일을 Carly를 South-Power 출산하는 중에. 그리고 우리의 역사의 종류 things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했을까요? 무슨 죠? 무슨 일을 더 하는 곳을 알았다. 다음 Bloody.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어냈다. 4시간이 너무 다른 곳이 constant. 2시간이 흐렀다. 앨erman에게 이lang사의 방향으로 접착했을까. 두번째는ple에 다 올린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다 다가오는 게다.